겨울아, 내 다시는 상견례 때처럼 유진애미가 너의 집안 무심 못하게 하마. 네가 우리 집 식구가 된 이상 내가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마. 감사합니다, 명예회장님. 저,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. 그래, 말해보렴. 다들 결혼을 반대하시는데 왜 명예회장님은 절 허락하셨는지. 그건 때가 되면 얘기해주마. 명예회장님. 겨울이 네가 좋은 아이라서 그런다. 우리 집안에 와주어서 정말 고맙다. 고마워. 너를 끝까지 내 곁에 둬야 하는 건데. 그래야 아는 건데. 미안하구나, 겨울아. 예, 사돈.